자, 6평 그리고 9평. 자, 그렇지만 우리의 화사표 촉은 바로 수능날에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6평이나 9평을 거쳐가면서 바로 빌드업을 해서 수능날 영광을 누려야 되겠죠. 자, 아무래도 이제 6평 전이다 보니까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또 이렇게 인터넷 사이라든가 많은 선생님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드릴 텐데 자, 쌤은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즉 물고기를 드리는 것보다 물고기를 낚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EBS가 되는 EBS 얘기하는 거야. EBS가 되어야 되겠죠. 수능특강뿐이 아니라 이제 곧 나오게 될 수능 완성책도 마찬가지로 이것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3 또 우리 수능 열렬인들 N생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수험생에게 아마 성경책보다 더 많이 팔리는 책이 수능특강책이죠. 수능완성책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많으신 분들이 모두 일단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의 책자 하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원하는 결과 다 나오진 않죠. 자, 우리 정말 알짜배기의 사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수특연계, EBS 교재, EBS가 되는 연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연계라는 말과 변형이란 말은 차이가 좀 있어요. 연계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요소나 개념 등의 연결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변형이란 것은요. 말 그대로 형태의 변화. 그러니까 유형은 유지하지만, 유형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설정이나 이런 어떤 자료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숫자를 바꾼다거나 비틀어서 상황을 새로이 만들어진 듯이 보이는 것이 변형이라는 것이죠. 자, 진짜 공부는 물론 첫 단계에서는 어떤 유형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형이 없을 수는 없지만요. 겉보기 유형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설정.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학의 개념 간의 연결이거든요. 그 설정의 유형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지만 진짜 공부라는 것은 바로 이 연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수특문항 중에 39페이지에 2번. 질문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문항 중에 하나고요. 현장에서 함께 나눴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네요. 지금 이런 문항 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공이 정상태에서 떨어지고 이제 H를 튕겨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속도 0, 최고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 시간 나왔기 때문에 이 넓이가 바로 뭘 얘기해요? 충격량을 얘기를 한답니다. 이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처음 속도 0였기 때문에 MGH의 퍼텐 감수량이 운동의 증가가능이 되면서 MGH콜 2번의 MV제거.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죠. 이 V는 루트 EGH. H 올라가니까 여기를 이제 올라가는 충돌 직후의 속력을 V라고 하고 이거를 4H로 돼 있습니다. 문항에 이게 4H. 그러면 이제 여기는 2배가 되니까 2V값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걸 플러스 해봤을 때 윗방향을 마이너스 V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속도 변화는 충돌 직전 직후에 속도 변화는 마이너스 3V가 되겠죠. 그러면 이 운동량 변화량, 이 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바로 M 곱하기 마이너스 3V이고요. 운동량 변화량 크기 따지니까 절대값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3M 루트 EGH. 음, V값 여기 들어갔어.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이 면적 S, 즉 충격량 얘기라는 부분이죠. 4M 루트 EGH다? 음, 그래서 그래, 아니다? 라고 했는데 맞다가 돼 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자, 항상 여러분 명심할 것은 모든 물체의 운동의 지배는 알짜임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거 힘 이렇게 나오면 우리말 조금만 덜 사랑하라 그러죠? 동무 모양이 치면서 F 쓰실 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쓰다 보면 인식하게 된답니다. 어, 모든 물체의 운동의 지배는 알짜임인데 이게 과연 알짜임일 거냐? 알짜임의 충격량일 거냐? 아, 문제를 보니까 바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닥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지 알짜임이 아니야. 한 번쯤 인식을 다시 한 번 해보겠죠. 여러분 여기가 바로 어딥니까? 중력장이죠. 그래서 결국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바닥에 충돌하는 동안에도 뭘 받아요? 분명히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M이라는 물체가 있다면 바닥면의 충돌 직전 직후의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닿으면서 살짝 뭐 눌리지는 않겠지만 접촉하는 과정이 있으면서 팅거리 직전을 따지면 이 그림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이제 M이 있습니다. 이때 받는 힘을 따지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바닥면이 물체에 주는 힘입니다. 이것이 시간에 따른 분포가 표현된 것이 이제 힘의 크기는 변하니까 바닥에 주는 힘은 시간에 따라서 평균 힘으로 보통 얘기하죠. 이 힘을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뭐 순식학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라제풀 할까요? 이렇게? 이거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현재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뭐도 있습니까? 중력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알짜 힘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시고 이 둘에 대한 합력 이것과 이것에 합력에 의한 알짜 힘의 충격량이 바로 공의 운동화 변화량이라는 결과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S가 나왔으니까 이 힘 곱하기 시간에 당하는 이 S의 MZT를 빼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S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운동화 변화량이라는 것은 이게 알짜 힘의 충격량이니까 물론 이제 평균 알짜 힘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변하니까 결국 어때요? 이 둘의 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알짜 힘의 충격량 바로 여기서 이 S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MZT를 T는 이제 문제의 루트 G분의 H라고 돼 있고요. S에서 MZT를 빼줘야 이것이 알짜 힘의 충격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니은 번에서 묻는 것이 뭐 기업과 디귿도 모두 여기랑 관련된 겁니다. S를 물었으니 넘어가서 저렇게 4M 루트 EZH가 된답니다. 여기 이제 시간 T는 루트 G분의 EZH로 나와 있고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 지업적인 설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노출이 되지 않았던 거야, 지금까지.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왔던 거야. 공이 받은 충격량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이 받은 충격량은 이러다 보니까 그 말 자체는 공이 받은 충격량, 알짜 힘이라는 말이 생략됐고 알짜 힘의 충격량을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바닥이 물체 작용의 힘이라고. 그러니까요.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본다면 이 Mg 값은 이걸 플러스 삼는다면 Mg 값은 마이너스니까 이 그래프 한다면 마이너스 Mg 해주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S의 이 마이너스 값 이것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한 합력에 대한 알짜 힘이 바로 충격량이자 알짜 힘의 충격량이 온도면 변화량이다. 이걸 얘기한답니다. 노출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로 문제 하나 푸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연계라는 게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설정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모든 물체 운동은 알짜 힘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의 변화량이다?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겁니다. 충격량은 운동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안 돼요. 알짜 힘의 충격량이 운동의 변화량입니다. F위콜 MA 아, 맞지만 위험한 겁니다. 알짜 힘에 대한 F위콜 MA가 돼야 돼요. 모든 물체 운동은 알짜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두 개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알짜 힘 FT인데 T 넘겨봐. 이게 M 델타 V잖아. 그게 F위콜 MA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에 시간문화 속도 변화 시간 1로 넘겨봐. 그것이 바로 알짜 힘의 충격량이 되는 거에요. 이거는 같은 식이에요. 두 개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죠. 알짜 힘의 쌍두마차. 알짜 힘의 시간적 효과. 그렇죠. 시간에 포함되는 물리랑의 연결이죠. 이것은 알짜 힘의 공간 위치 효과. 이게 역학의 쌍두마차라고 얘기한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짜 힘 곱하기 위치 변화. 그것이 바로 델타 K. 우리 하시는 분들 그리스마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기는 아니죠. 이 문제에서는 이거 쓰이지 않지만. 델타 K. 제곱의 차. 왜? 2분의 MV 제곱 빼기 첨속 제곱. 이렇게 당하니까. 자 변형과 연계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이제 변형이 된다면 그랬죠. 틀은 유지하면서 살짝 비트는 거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죠. 이제 딱 정지했다 칩시다. 정지했다 칩시다. 우리가 이제 낙법도 알죠. 이 시간을 무릎을 구부리면서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 충격력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그거랑 똑같은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내면은 이게 좀 변별력이 없잖아요. 아까 했던 얘기니까. 그래서 연계가 된다면 제가 예상드리는 부분입니다. 연계 출제한다면 자 변형이란 것은요. 그 틀을 유지하고 설정 간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연계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설정을 끄집어다가 그 설정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게 평가원이죠. 그래서 수특 풀고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부터는 수특을 풀 때 답 냈다 끝내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설정 연결을 곱씹어야 됩니다. 자 봐봐요. 전혀 다른 문제지만 전혀 달라 보이는 문제지만 아까 그 안에 들어있던 설정을 그대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자 AB가 이제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 전 단계에 뭐 AB가 AB가 먼저 부딪혔어? 함께 오는 거야? 이때 AB가 함께 달려오면서 정지 있는 C에 충돌합니다. 그래서 ABC가 또 같은 속도로 갑니다. 3분의 2V래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계의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3M이고 3분의 2V니까 전체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아 2MV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건 제로였고 이것도 2MV가 돼야 되는데 2M 있으니까 아 이건 뭐였구나? V였구나. 자 이제 문제에서 묻습니다.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오 그러면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 B가 M짜리 B가 V에서 얼마가 됐어요? 3분의 2V가 됐죠. 그러면 B의 운동량 변화량은 M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V 절대가 크기 따지면 3분의 1MV 오케이 맞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B의 알짜임의 충격량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B의 알짜임에 대한 충격량으로서의 운동량 변화량 B 이걸 얘기를 한 것이고 물은 것은 B가 C로부터 받은 이게 과연 B의 알짜임이냐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봐요. 지금 이제 딱 유혹하게 되는 거죠. 함께 달려오니까 달려와서 B가 C랑 꽝 부딪힐 때 B는 C로부터 이쪽으로 힘 받을 것 같아. 여기다 크게 그릴게. 음 작용점 관리 잘 알아 그랬어. 여기 C가 있으니까 부딪히면서 충돌하면서 이런 힘 받아. 받아. 그럼 과연 이 힘 만이 B의 알짜임이 되는 거냐. 자 함께 달려오니까 여기서 살짝 놓치죠. 왠지 A, B끼리는 별로 그냥 오니까 같이 오니까 그러나 A를 봐봐요. A도 분명히 V에서 뭐가 됐어. 3분의 2V로 A도 속도 감소가 나타났죠. A도 옆에서 여기다 이렇게 따로 그려볼까? A도 옆에서 B로부터 힘 받은 거예요. 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A의 알짜이면서 A의 속도 감소 운동량 감소 그러므로 결국 항상 충돌은요. G 그리고 작용 반작용이 뼈대가 되는 겁니다. B도 어때요? A로부터 분명 반작용력에 당하는 A로부터 받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이 B의 운동화 변화량은 이 두 힘에 의한 충격량 이 두 힘의 알짜임에 당하는 곱하기 시간 그게 바로 알짜임 Ft B의 운동화 변화량이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해당하는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전체 B의 운동화 변화량에서 이거를 뺏어야 되겠느냐 그럼 이거 이제 구해서부터 가야 되겠죠. 그러지 마시고 역시 뼈대는 작용 반작용 이런 경우가 옆에 있는 이 C C는 어때요? 다시 이 힘에 대한 B가 C로부터 받은 이 힘에 대한 반작용력 이것이 이제 어때요? C의 C의 운동량 변화량이 왜 이거 C의 알짜임이니까 그래서 정지해서 이렇게 속도가 생겼죠. 플러스 X 방향으로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작용 반작용 이용해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C의 운동화 변화량을 구하게 되는 구하는 것이다. 이거였죠. 출제적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알짜임 작용 반작용 가장 기본적인 것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연계 출제라는 것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시고 문항 하나를 보더라도 곱씹어야 되고 이분항 풀고 저분항 풀고 물론 어느 정도의 양의 풀이를 문제 풀면서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하지만 풀어만 대지 마시고 곱씹으십시오. 이 문제를 맞는 사람의 맨날 말로는 출제적 의도를 파악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결국은 풀이법의 메이죠. 진짜 이 설정들을 준 이유가 뭘까 왜 이걸 물었을까 무엇을 체크하고자 했을까 이런 것들을 곱씹는 겁니다. 자 그래야 우리는 뭐가 이루어집니다. 물만 대 물림 만점 맞고 대학가자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의 화사표 측은 수능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다음 코너에서는 제가 기출과의 기출의 사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합니다. 외칩니다. 물만 대 오케이 후퇴이 후퇴이